쏙 뽑아서 쓱 닦고 버리기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당 면적이요. 엄청나죠? 이게 아주 특수한 소재입니다. 여러분의 PP 소재인데요. 이걸 그냥 물만 이렇게 묻히시면 끝나는 겁니다. 놀라운 게 지금 이 세제를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안 묻힌 상태에서 물을 틀어놓으시고 설거지, 이건 물로 불리지도 않은 밥그릇인데 보세요. 이렇게 닦아만 주시면 보세요. 와 깨끗하게 닦이잖아요. 깨끗하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닦입니다. 그럼요. 세제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숟가락 수저도 그냥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면 돼요. 깨끗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더 설거지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그냥 쓰시고 한 세 번 쓰셔도 돼요. 버리세요! 신 개념의 수세미! 그러니까요. 두세 번 쓰다가 거름망 닦아도 너무 좋은데요. 소재가 뭐길래 그래요? 고객님, LG화학의 PP원류인데요. 젖병 소재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애들 식히 닦을 건데 중금속에 뭐 형광증백제 불검출 안 나온다고 테스트 완료했으니까 믿고 쓰시는 제품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실 이게 하나씩 뽑아 쓰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무려 오늘 425장! 이만큼! 자, 이게 여러분들 택배 상자를 저는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오늘 최대, 역대 이렇게 구성 없었죠? 그러니까요. 박스를 하나씩 다 챙겨드려서 다 드릴게요. 425장! 그러니까 1년도 더 쓰시고 며칠 더 쓰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원래 케이스가 두 개였거든요. 근데 일반 티슈보다 곽티슈가 훨씬 비싸잖아요. 케이스가 14개가 들어가면서 역대 최다가 된 거고요. 그냥 뽑아 쓰면 되네? 그러니까요. 여기에 심지어 무료체험까지 5장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한 장당 85원 꼴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올라오시면 어머, 행주도죠. 행주 행주. 행주도 360번 쓰실 수 있는 행주 12장까지! 자,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자, 공개할게요. 그렇다면 비싼 거 아니야? 맨날 새 거처럼 쓰라니까. 한 세트에 2만 9,900원이거든요. 와, 많이 준다. 수세비만 해도 210장, 행주 180회분. 아래쪽까지 쑥 다 드릴 거고요. 여기에 만 원만 추가했더니 원 플러스 원으로 두 배가 가니까 420장 챙겨가시는데 제일 좋은 거. 행주 말씀하셨죠? 30번 세탁해도 99.9%의 항균력을 유지할 텐데요. 행주가 오늘 180회분이 아니라 옆쪽으로 가시죠. 360회분을 전부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씨, 지금 주문 전화가 벌써 난리예요. 대박이죠, 고객님. 무료체험 5장 다 가져가시고요. 여기에 심지어 한 장당 85원 꼴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 경기의 요술수 샘이 함께하시죠. 홈웨이 쇼핑 단독 방송이라서 더 기다리시는데요. 오늘의 준비 수량은 5,200세트뿐입니다. 이거 다 소진되고 나면 바로 방송이 종료가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분량 이제 수샘이 정말 깨끗하고 색이 없는 깔끔한 수재미로 한번 빨아서 한번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늘 새 것처럼 425장 역대 최초 최다로 전용 케이스가 14번 쓰. 그냥 휴지처럼 휴지처럼 한 방에 그냥 팍팍팍 또 받았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뜯어 쓰는 건 두 손을 써야 돼요. 맞아 자리 차지하고요. 고객님 이경규 씨도 엄청 잘 쓰고 계시대요. 1 플러스 1 사시면 수샘이 5장은 무료체험 제공을 드릴 테니까 써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찬스 남겨두겠습니다.